안녕하세요. 메이저 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핵심 선수 김하성의 2024시즌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3년 환상적인 시즌을 보낸 김하성 선수는 여전히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타격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지난해보다 더 나은 장타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겨울 동안 체력 훈련과 벌크업에 집중한 그는 올해 더욱 향상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또한 2023시즌 동안 골드 글러브급 수비 실력을 선보이며 아시아 선수로서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공격 능력도 빼어놨는데 152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260-17 홈런, 64타점, 84득점, 38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출루율은 310장타율은 398-5PS는 0.7삭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은 2024시즌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20홈런과 40도루에 근접하는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리그 상위권의 생산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 본인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장타율이 400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안타수는 130개에서 140개로 증가했지만, 이는 장타력의 증가가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3루타가 전혀 없었으며, 도르도 9개에서 23개로 줄어든 것은 타자의 장타력에 대한 아쉬움을 더해줍니다. 김하성 선수의 출루율은 이미 매우 뛰어난 상태입니다. 그의 말처럼 멀리치는 능력만 더 개선한다면 그의 성적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20홈런 이상과 장타율, 400을 넘어설 경우 심지어 500도 가능한 수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OPS, 800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를 강정호 선수의 2016년 성적과 비교해볼 때 강정호는 타율, 255, 21홈런, 62타점, 출루율, 354장타율, 500옵스, 867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2024 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게 되며, 이미 그의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1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타격에서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FA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2024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야구 전문 매체는 김하성이 앞서 언급한 성적을 달성할 경우, LA 다저스로의 이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앤드류 기자는 김하성은 이미 수비에서 완성된 선수이며, 그의 수비 능력만으로도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이 FA로 남은 1년 동안 타격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면, 그의 계약 규모는 현저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성이 20피트 이상의 OPS, 즉 0.856 정도의 성적을 거두면서 수비력도 유지한다면, 유격수 보강이 필요한 LA 다저스가 그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성적을 달성한다면, 3억 달러 계약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인 김하성에 대한 미국 현지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FA가 1년 남은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기를 많은 한국 야구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과 발전이 앞으로 어떤 멋진 결과를 가져올지, 야구 팬들은 벌써부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